좋은 이름이군. 자네가 목장을 이끌어주기 위해 와주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. 이 먼 곳까지 와주어서 고맙구먼. 어서 와서 목장을 맡아주게나. 앞으로 잘 부탁하네. 자네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달리게나. 오호, 드디어 도착했구먼. 기다리고 있었네. 훌륭하군, 역시 자네야. 자네 말에 이름을 알려주지 않겠나. 좀 가까이 와서 얘기해보게. 다음엔 더 좋아질 걸세. 너무 낙심하지 말게나. 자네가 자랑스럽구먼. 좀 가까이 와보게나. 자네 혹시 알고 있는가? 뭘 설명해줄까?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떤가? 오래전 이야기일세. 이런 일이 있었다네. 옛날 이야기라네. 기운 잃지 말게나. 잘 안 들린다네. 이런 것이 있다네. 그러니까 말이지. 잘하고 있군. 잘 들어보게나. 아주 잘했어. 어? 달리기에 좋은 날이야. 오호, 자네구먼. 안녕하신가? 으허허허. 무슨 일인가? 에헤헤헤. 어서 오게나. 트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. 으허. 으허허허. 끽호젓거 허. 아멘